이념은 모바일 게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바이버인 레인보우 몬서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게임은 레인보우 친구들이 나오는 어모어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션을 깨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일단 첫번째 들어가볼까 자 가자 가자 기계 레인보우가 불럭을 찾으러 오라고 할거 같은데 오예 진짜 기계야 기계 엄청나게 크다고 빨리 미션을 다 깨야겠어 자 아래에 있었나? 오오 친구들이 잡아먹는데? 오... 무서워 저 손으로 우리를 가리깍이 찢을승크인가 봐 그니까 말이야 자 하나 나왔는데 하나 어디있을까? 11초 넘었다 어 찾았다 예이 다 찾았당 자 다음에는 그린이 나오는 맵인데요 가볼까 가자 그린 가자 이번에는 사료를 찾으러 오래 레인보우랑 똑같은걸? 오! 팔짱 길어 와 뭐야 엄청 축적이다 사료 넣고 그린 약간 멋있게 생겼는데? 그니까 자 빨리 미션을 완료해야 해 오 블루도 왔다 블루 오면은 상자에 숨으면 되지 그럼 모르죠? 오 오 오 친구를 잡아먹고 있어 숨어있다가 오 제가 가져갔다 레드 재빠르다 잠깐만 8초 6초 깼나? 오 오 오 오 자 오케이 그린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주황이 항상 배가 고픈 주황이 미션을 잘 클리어할 수 있어야 할텐데 이번에는 전구를 찾으러 전구를 찾으러 전구를 찾으러 오라는데 빨리 내가 깰게 오 주황이다 주황이 봤어? 오 오 불길 불길 조심해 오 오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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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황이도 잡아먹고 있어 맛있게 냠냠 오 이거 뭐야?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꼭 전구를 찾아볼게 오늘따라 좀 몬스터가 많네 이거 자 간다 춥 춥 춥 여기 그린이 있지만 팔에만 안다우면 되거든 장님이거든요 오 뭐야 진짜 네 개 남았어 좋았어 오 세 개 불길만 조심하자고 불길만 여기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이제 미션이 이제 두 개 두 개 남았죠 오 마지막 하나야 그게 오케이 좋았어 가자 그린도 있고 자 13초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다른 친구들 죽는 거 보면서 오 오케이 클리어 레이모 어몽어스 버전 클리어 이번에는 얘들아 팔이 긴 퍼플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헐 퍼플 허리 너무 긴 거 아냐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간 충전을 하겠습니다 س어 이제 가자 이번에는 건전지를 찾아야 되는군 오 근데 이게 어두워 어둡네 오 오 오 주아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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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EL 어 어, 애들아 광고를 보고 살아났어 후 자, 아직 1분이란 시간이 남아, 어, 친구야! 너 애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 어, 샤워 먹히고 있어! 상자를 잘 써야겠는걸? 상자 소환! 띠용띠용띠용 모르죠, 모르죠? 띠용띠용 자, 건전자 하나 가지고 있거든? 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돼 퍼플이다, 퍼플! 헐! 어, 한 개 남았어 한 개 남았다 한 개 남았다, 어 친구야, 친구들이 한 명... 구하고... 나 혼자 밖에 안 남았네? 찾아야 돼, 한 개 어, 다 죽었어, 위에 친구들이 아래 있나? 아래 약간 담았던 것 같은데? 저기 있다! 오오오오오! 10초, 10초, 9초! 10초 달려! 5, 4, 3, 2, 땡! 오오오오오! 유후! 애들아, 이번에는 퍼플에서 한 번 잡혀볼까 해 퍼플이 어떻게 잡아먹을지 궁금하지 않니? 뭐 조금 궁금해 어떻게 팔이 늘어나서 날 잡아먹을까? 너무 궁금한걸?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 오오오오, 애들이 막 잡아먹히고 있어 오오오 오, 왔다! 오오! 아! 오오오, 퍼플 얼굴이 오, 이겼다! 오오! 소니, 소니 길어나네. 오! 오! 여기만 지나가도? 어? 갔네? 합! 아, 돼! 퍼플은 저렇게 잡아먹는구나. 안 돼. 자, 얘들아 이번에는 배틀 해볼 거야. 다른 사람들이랑 배틀하는 컨텐츠거든? 아, 여기서 뭐지 이건? 이거 한 번 써볼게. 이거 아이템 쓸 수 있는 거거든. 자, 이번에는 블루 아이템 써보고 한 번 상대방이랑 배틀 한 번 해볼게요. 오! 오! 어, 블루 대신다. 그렇구나. 오! 자, 다른 어몽어스랑 배틀. 오! 뭐야, 뭐야, 뭐야! 오, 위험했어. 오, 뭐야, 방금. 모르겠다, 변신! 뭐야. 오! 자, 살아났어, 얘들아 살아났어. 한 번 해볼게. 응. 자. 뭐야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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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블루로 변신해서 좌우먹기. 짱이죠?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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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블루로 돼서 좌우먹기. 아, 블루 쿨타임이 끝났어. 자, 이번에는. 쟤를 좌우먹어볼까? 나. 아, 나는 왜 이렇게 느려? 어? 베리어 때문에 그런가? 그런가? 음. 느려, 느려, 느려. 아! 끝나나 봐. 이번에는 헐크 한 번 해볼까? 헐크. 가자. 자, 이번에는 좀 뛴다고. 음. 오케야, 덤벼 봐. 와봐. 마리오 친구! 어, 하트를 이거 점점 커진다.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? 어, 조커. 조커는 좀 무서울지도. 흡 End 1등이다 1등 나 좀 커졌다 많이 먹어버 Potato 흡 흐어여 헐크로 변신 오오 근데 주변에 있을 때만 conducted 오케이 그래요 컷 오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저 친구는 내가 멋있게 헐크로 오오!!! 오오오오오오오 종해졌어 대박 이렇게 1등 재밌는데?! 자 이렇게 오늘 오몽오스 버전의 레인보우 친구들 해봤는데요 모바일 게임이구요 재밌게 플레이했던거 같습니다 그쵸?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배틀이 제일 재밌네 여러분들 재밌게 재미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구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